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화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생각 이상의 감동을 주네요 너무 참았어요 너무 감동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심장을 많이 건드려준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요 많이 울기도 울었고요 되게 웃기도 많이 웃어서 유쾌한 부분도 많고 감동적이고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아요 대사처럼 사랑은 사랑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추운 겨울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해피 뉴 힐링 해피 뉴 힐링 해피 뉴 힐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